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삼촌이 추석 다낭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거 다이아토니가 아니고 13579 보이싱 아르페이지오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자 모두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 오늘은 추석을 집에서 노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봐 G키야 G키의 2, 5, 1 그래서 2는 Am7&9 루트 옆에가 9야 9 7, 5, 3, 1 1, 3, 5, 7, 9 5는 D7 5, 6, 8, 9, 9 5, 7, 9 1 자 한번 시작해보자 4마디마다 3씩 올라가 할렐루 bash 소리 고르게 안 끊어지게 이번에는 하나만 좀 빨리 해보자 그럼 좀 한겹은 쉬워지지 한 칸토로 가볼까?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면 안돼 같이 소리가 나야돼 하나 누르는 것처럼 이번엔 좀 작게 쳐볼까? 끊어지자 부드럽게 조금만 세게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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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4면에 벌써 자연스럽게 눈이 완전히 보일 때까지죠? 아르바이트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12키를 오늘의 마지막 G까지 12키를 다 했어 얘들아 요거를 난 너희들이 완벽하고 부드럽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요도꾼 슬러까지 오도꾼 순서까지 당연히 쭉쭉 나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만약에 빕소한 마이너스 세븐을 얘기했으면 그냥 얘네들은 이제 보여야겠지 양토를 하듯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면서 이게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너희들이 하면 아마 기본 코드를 더 이해하고 텐션 라인을 이해하는데 더 발전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다 암튼 추석인데 즐겁게 보내고 이거 하느라고 고생했고 이거 연습하는 애들은 계속 쭉쭉 속도를 더 빠르게 근데 안정된 소리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손가락이 컨트롤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끝없이 하도록 해라 안녕 안녕